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진혁 씨구나. 매운 걸 굉장히 잘 드신다고. 아, 네. 제가 매운 걸 되게 즐겨서 자주 찾아 먹는 스타일이에요. 오! 나왔다, 마라탕 나왔다. 오, 마라탕.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일 매운 단계. 냄새가? 아우, 저 그냥 들이키고 싶다. 이거 좀 이따가 누나 거 나오면 같이 비교해 보자.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아. 색깔이 다를 것 같아. 색깔이 다를 것 같아. 되게 잘해주신다, 되게. 아니, 슬슬 긴장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중국 부대찌개 같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먹어보면 이게 부대찌개 맛일지. 아, 감사합니다. 0.5단계 애기맛. 감사합니다. 와, 진짜 색깔 봐. 이거 색깔 좀. 그냥... 에휴, 뭐야? 맹물이네. 먹어보자. 자, 한번. 오, 맛있을 것 같아. 와, 면. 양 많지? 배장에는 끝이죠. 밥 말아 먹고 싶다. 근데 진혁 씨가 매운 걸 잘 먹네요. 라면을 바로 저렇게 때려 넣는다는 거는. 진짜 맛있다. 진혁 씨가 아주. 이야, 잘 먹네 진짜. 괜찮은데? 오, 코가, 코가 따가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워. 조기뱱더. 아, 매워. 음. 아, 옌복먹먹. 아, 옌복먹. 매워요? 매운데? 달다고? 응. 괜찮은데? 아, 이거 혓바닥 바로 매운데? 그러면 여기 국물 한 번만 떠먹어봐요. 아, 나 이거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아, 뒤에 온다, 뒤에. 불타오르며. 아, 이게 첫 입보다 점점 매워지네. 이게 뒤에 오는 건 맞아요. 뒤에 오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매운 걸 너무 잘 먹어. 저 지금 처음 먹어봐서 이게 맵 더 클라스. 나는 이게 지금 첫 단계인 게 가장 두려운 내가 지금. 내 앞날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 나 순조로운데? 순조로워? 어. 야, 너 정말 매콤보이구나. 너 정말 진혁아, 너 정말 매콤보이구나. 아, 잠깐만. 정말 올드한 네이밍이네요. 완전 창피했어. 그 뭐야 그거, 매콤보이? 어, 그래도 도전하네요, 그래도. 아, 너무 매워. 아, 너무 매워. 나같이 정말 매운 거 못 먹는, 어. 야. 나같이 정말 매운 거 못 먹는. 아, 복물 들이키네. 야. 인정, 인정. 야, 진혁아, 정말. 너 오늘 처음 봤지만 약간 존경할 것 같아. 저게 이제 자꾸 집에 가면 생각나면 중독되는 맛이거든요. 진짜 대성공. 그냥 너는 그냥 이거 가볍게 넌 클리어고. 클리어고. 나는, 나는 도전 성공. 일단 성공.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고고싱. 와, 냄새가 벌써 핫하다. 어떤 게. 아, 색깔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 이쪽이, 이거. 아, 저희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뾰롱뾰롱뾅. 바꾸라, 바꾸라. 그렇지. 그렇지. 바꿔놨어, 바꿔놨어, 바꿔놨어. 그래, 그래, 다르다. 똑같아? 근데 나도 헷갈리게 했는데 이게 뭐였지? 아, 가까운 게 매운. 안 매운 거. 가까운 게 안 매운 거? 먼 게 매운 거. 진짜 고분이 안 가는 거야. 그랬어? 왜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냐? 이게 너무 강렬한 게 느껴질까 봐. 이거는 안 매운 거라니까. 진영아, 너도 먹어. 이거 나 매운 거거든. 아, 이건 매워. 아, 이게 너무 매운 거였어. 아, 이게 매워. 아, 이게 너무 매운 거였어. 야, 이거 너무 매워. 잠깐 이거 뱉을 수도 올 것 같아. 성공. 성공. 아, 너무 예쁘다. 아, 이 못 먹는다. 아, 이 못 먹어. 아, 이 못 먹어. 이야, 나 너무 깜짝 놀랐다. 이야, 잘 먹네, 진짜. 음, 맵다. 아, 맛있다. 아, 너무 달아. 아, 진짜 달아. 너 거의 설탕 먹는 거 같아? 어, 설탕 먹는 거 같아. 짜장 떡볶이 먹는 거 같아. 아, 맛있다. 이거, 나는 이거 딱이야. 나는 이건 거 같아. 근데. 응. 나 조금 위험한 게 있어. 네? 나 점점 와, 지금. 나 땀 나. 어, 너 땀. 얘 터졌어요, 터졌어. 목 뒤에 여기가. 이게 맵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물을 붓지 않았는데. 여기서 혼자 이렇게 호수 연결해 놓은 것처럼. 맵떡들도 매운 건 매웁습니다, 여러분. 너 매운맛을 즐기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따지게 됐는데. 왜 좋아? 짜릿한 거? 응? 딱 먹으면 맵고 막 얼큰하잖아. 아, 시원하고 땀 흘리면 시원하고. 어, 어, 어. 이거 나 약간 알 것 같아. 뭐가? 왜냐, 아까 너가 매운 거 한 입 어쩌다 내가 먹었잖아. 근데 약간 정신이 가출하면서 현실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한 10초 동안 내가 근심 걱정이나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 이성의 끈을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운 걸 좀 드시러 오셔요. 오셔요. 진영이가 준 막대사탕, 딸기맛 막대사탕으로 매운맛을 조금 잊어보고자. 근데 진영아 약간 왜 슬퍼 보여, 벌써. 왜냐면 이번 거는 저도 좀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정말 대단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저기 보면 메뉴판에 너가 얘기한 매운 돈가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지금 또 다른 세상을 체험 가능한데. 또 다른? 내가 이럴 줄 알고. 공복노약자 청소년 재택근대. 뭐야 이거. 너가 다 마시게 될 것 같은데. 복숭아 맛도 수가 좋은데. 잘하면 샤워할 수도 있어. 그냥 먹다가 힘들면 부어버려, 그냥 얼굴에다가. 아니 보니까 이렇게 혼자 와서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다 1인 도전만 가능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매운 돈가스, 죽는다 돈가스. 매운 돈가스. 도전 시간에 20분이고. 남는 건 포장이 안 되고. 오유 가져오셨고. 네, 오유. 많이 매워서 먹기 힘들어요. 되셨겠어요? 아, 긴장된다. 나도 긴장된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색깔봐. 이게 세 덩이인 거예요? 네, 원래 이게 세 덩이. 이게 위에는. 위에는 피망이에요. 오, 냄새 봐. 오, 깜짝 놀란 냄새가 났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인중이 따끔따끔해졌어요. 오, 잠깐만. 숨 쉬었는데 이거 냄새가 좀 세게. 벌써부터 배 아파. 뭐지? 내가 아까 말했지. 너무 힘들게 쓰면 포기해야지. 어, 나 물이, 물이 안 아파. 시작할게요. 네. 시작합니다. 시작. 아, 시간이 되는군요. 네. 아, 이거. 색깔이. 아, 색깔이. 아, 색깔이다. 이런 매운 색깔은 처음 봤어. 와. 와. 서술해. 아. 저 저렇게 음미하면 안 돼. 그냥 넘겨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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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구나.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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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세다. 내가 먹었던 것들이 가장 세. 하나만 더 먹어보고 포기하지 말지 정하다. 어, 이거 너무 힘들구나. 우리가 다, 우리 다음 스텝도 있으니까. 소스 이렇게 많이 해서 먹는다고? 저게 승부욕이 생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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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내가 막 긴장되고 미안하고 막 그랬냐.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유. 얘 너무 코 점막이 따가워져요. 얘가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경험해 보시고. 아니. 진혁이 이빨 한번 경험해 보시고. 오. 오. 그래도 이왕 온 거 세 조각은 먹어야 될 것 같아. 어? 아, 일단 이왕 온 거 그냥. 아. 그래도 먹긴 해야 되니까. 오, 진짜 대단하다.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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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요. 하하. 포기요. 진짜? 포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저희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아우. 한덩이 갔어야지. 근데 이게 소스만. 소스만 먹어봐. 잠깐. 아우. 보이지도 않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야, 와. 이거. 아우. 야, 진짜 나 이만큼 먹었는데 이렇다고? 세. 진짜 세. 이만큼, 이만큼 소스 먹어봤는데 혀가 거기서부터. 혀가 불 땄어. 야, 너 이거 어떻게 먹었냐? 여기 진짜 엄청 매우니까 혼족 여러분들도 조심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하하하. 자, 다음 짬뽕으로 출발. 메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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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있다. 매운 짬뽕. 기계운동. 야, 얼큰 차돌 짬뽕 맛있겠다. 아. 혼족 라이프의 매운맛을 즐기는 거니까 얼큰 짬뽕으로.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응. 누나는 뭐 먹을까? 하... 나 근데 진짜 지금 속이 말이 말이 아니지. 지금 거의 이 상태야. 내가 강한나되기 도전은 성공을 했어. 건강한나도 성공을 했어. 핫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원래 자체가 사람이 핫하지는 않았어. 나는 핫한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핫한 나 이렇게 버릴까? 버리면 안 돼. 핫한 나 이렇게 버릴까? 옛날 음악이네요. 요즘에도 모를 텐데, 이 형아. 핫한 나. 짠짜라라라. 핫한 나. 포기. 포기.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나는 포기 선언만 하면 기계운동만 먹을 수 있어. 핫한 나. 안 돼. 포기요. 야, 진혁 씨만 도전하는 거야? 저희 매운 짬뽕 하나랑요. 기계운동 좀 주시겠어? 기계운동 좀 주시겠어? 우주공은 안 돼. 우주공은 안 돼. 우주공은 안 돼. 네? 그럴 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닌데? 저기 저기 짜장면 드시고 계신데요? 그럼 짜장면이요. 당황하셨다. 짱짱면만 되나요? 우동으로 드려? 네네, 기계우동으로 드려. 기계춤까지 추는데. 그래도 별로 아주 좋았어. 남자 파이팅! 나 진짜 안 되는 줄 알았어. 오늘 왜 이렇게 날 속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짓고 주시네. 네. 기계 좀 좋았어. 기계 좀 괜찮았어? 마음에 들었어.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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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네. 이거 드시다 보면. 여기 못해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싫어져. 그 정도면? 오우와! 근데 되게 냄새가 앞집은 딱 이렇게 뭔가 따가웠는데. 잠잠해서 아직 솔직히 모르겠네. 나 한번 먹어볼게. 응. 음! 진혁이 왠지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은데 여기? 우와! 너무 매워? 우와! 진짜 진혁아 왜? 입안에 퍼지는 건 아까 그 돈까스 쯤이랑 비슷해. 매운 게. 근데 맛은 있어? 어, 맛있어.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야, 진짜 잘 먹는다. 고기만 해도 내가 다 막 와. 오! 국물, 국물. 야, 국물까지 가면 정말 진정한 냅떡인데. 어, 울지 마. 야, 눈물이 차올 때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살짝 울어. 어, 그래. 어, 그래. 잘한다. 아, 이거 많이 필요하구나. 야, 진짜 난 네가 돈까스 집에서 이렇게까지 빨개지진 않았는데 여기니까 더 맵나 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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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 운다. 얘 울어요. 얘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다 터졌어. 눈물, 지금 땀, 피 땀. 아, 우리 집에서는 매워서 오는 게 아니고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엄마 보고 싶어서. 이게, 아, 매워서 오는 게 아니군요. 효도 짬뽕이야. 효도 짬뽕. 아, 효도 짬뽕. 왠지 내가 죄송하다고. 엄마. 엄마. 어. 여기 지금 엄청 매운 짬뽕을 먹으러 왔는데. 어.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맛이래. 뭐? 엄마.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맛이래. 말같이 다요. 똑같은 거잖아. 보다 더 맵던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엄마 있잖아. 효도할게요. 뭐라고? 효도할게요, 엄마. 그냥. 효도할게요, 엄마. 그냥. 야, 엄마 셋이네. 아, 대단했다. 오늘의 도전 정말. 너덕팩에 너무 아름다운 도전이 된 것 같아. 파이파이브 한 점 치자. 아, 야, 소리 치원하게 나. 엄청 짠. 아, 누구로 오는걸? 아, 아니요. 탑해. 고맙습니다. 아, 아니요. 아, 참아야. 저의 각자에 진심으로 가진 addict들은 없다고 하더라구요.